송파구의 대표 명소 석천호수가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석천호수 마스터플랜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명소 석천호수. 하지만 서울놀이바당과 전망대, 카페 등의 시설 연계성이 부족한 데다 직영과 위탁도 혼재돼 시설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이른바 석천호수 마스터플랜에 대한 추진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영대 의원은 마스터플랜 방향성과 다음 달 민간 위탁이 종료되는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에 관해 물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된 석천호수 내 카페 두 곳은 다음 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우선 수변 복합 문화공간을 미래상으로 연말까지 석천호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를 앞둔 시설들에 대해서는 만료 시점 이후 정비를 거쳐 고정시설이 아닌 주민 수요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실험 문화공간으로 꾸밀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탁업체의 퇴거부름 우려에 대해서는 송파구는 6개월 전부터 업체 측과 소통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구정질문에서는 산표산업의 풍납공장 조기 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산표산업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설 경기케이블TV 태은영입니다.